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장애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받으려면 IEP라는 법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IEP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여러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 때 교사 가까이에 앉을 수가 있고 시험 시간도 다른 학생에 비해서 더 깁니다. IEP를 얻기 위한 평가는 보통 학생의 가족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접수되면 45일 이내에 평가를 시작하고 60일 안에 평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평가가 지연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뒤에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심리진단과 학업시험, 또 수업시간의 학생관찰 등을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열지 않고 대면 수업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IEP 평가를 어떻게 할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대면 평가가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의료서비스나 원격평가 등 다른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각 기초학군들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교육부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주 교육당국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겨놓기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 문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연이 계속되는 건 아닐지 우려하는 시선도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좀 특히 큽니다. 텍사스주의 한 학부모는 지난 1월에 난독증 검사를 요청했지만 10월 말이 다 되어서야 평가 절차가 시작됐다면서 당연한 지원을 시작하는데 9개월이나 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스턴 지역에선 학생 1,800명이 평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역 학군 관계자들은 내년 4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평가가 중단된 점을 생각해보면 2년 가까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평가가 다시 시작되는 건 다행이지만 그동안 떨어진 학업 역량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장애 학생들뿐만이 아니죠. 특히나 어른의 손길이 말이 필요로 하는 저학년일수록 원격 학습이 되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이 큰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학년 학생들은 혼자서 원격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모 도움이 절실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녀를 돌보기가 힘듭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부모들을 위해 뉴저지주의 한 공립학교가 야간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유치원과 1학년 학생들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24명인데 실제로 이 학생들의 학습 참여가 낮 수업을 할 때보다 늘었습니다. 야간 유치원 지도 담당 교사는 몇몇 학생들은 9월과 10월 대부분을 결석을 했지만 야간 수업을 한 뒤엔 출석률이 눈에 띄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수업이 수업 진행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학교 특수 담당 교사는 원격 수업을 할 때 화면 너머에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아니면 연필을 가져다 눈 중 도와줄 수가 없다면서 가족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주변의 그런 배려가 더 필요시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